오늘 축제에 이렇게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불러드린 곡은 벌써 12시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잘 보이시나요? 다행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여러분 두근두근 들려드릴게요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이어서 롤러코스터 아세요? 롤러코스터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따락 불러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들렸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마지막 곡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한번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저희 솔로 데뷔곡인 월던즈노 어? 아시네요? 감사합니다 네 월던즈노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달아랑 반가워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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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